구독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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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거랑 비슷한 센서류에요 우리 abs 센서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것처럼 여기 이런 쇠가루나 이물질이 쉽게 붙는데 엔진 내부에서 발생된 쇠가루 이거는 스타트 기어 쪽에서 나온 쇠가루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묻어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것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킥리적 가심이 됩니다 네 맘에 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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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